이대하 영화세상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승리게이트 정준영 사건을 영화로 만들다면 뭐 진짜 이거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것 같아요. 정말 충격적이죠. 몇 년에는 나올 것도 같고.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예매율 기준 어떻게 되나요? 네, 목요일 저녁 기준입니다. 일단 1위는 캡틴 마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58.9%인데요. 거의 압도적이고요. 2위는 돈 7.8%인데 3월 20일 날 개념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렇죠. 3위는 이스케이프룸인데 5.9%고요. 요즘 추이를 보니까 돈은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영화 중에서는 캡틴 마블을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캡틴 마블이 다 쓸어가고 있다. 재미없다는 사람도 꽤 있고. 그런 영화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그냥 부시기도 하고 그냥 유치한 스토리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래도 마블 영화가 워낙 더 핫하기 때문에 또 조만간 엔드게임이 개봉하지 않습니까? 그 진검다리 역할로도 꼭 한번 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3위가... 이스케이프룸. 공포. 네, 방탈출 게임을 소재로 했는데요.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아주 흥미진진하다고 하는데. 저는 다음 주에 우상도 좀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네, 뭐 악질, 경찰, 우상 이런 영화들이 아주 화제를 모으고 있죠. 네, 오늘 영화는? 오늘은 나온 지 조금 된 작품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맞아요. 여왕영을 맡았던 올리비아 콜맨이 결국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요. 또 라라랜드로 익숙한 엠마 스톤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또 레이첼 와이즈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일단 줄거리는요? 영국의 앤 여왕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주로 궁중 내에서 벌어진 암투를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앤 여왕은 현재 완전히 노쇄하고 판단력도 약해졌습니다. 그 빈틈을 타서 공작부인 사라가 국정운영을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한여인 에비게일 역시 권력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왕의 빈틈을 노리고 자기가 궁작부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누가 여왕의 신임을 얻어서 권력을 차지하느냐. 이걸 두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싸우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 에비게일이 앤마 스톤이죠? 그렇죠. 한여로 나옵니다. 완전 영국판 막장 드라마. 정말 막장 드라마입니다. 권력 쟁탈전 다 치정까지 뒤섞여 있는데 이 영화의 재미는 그런 막장 드라마 비슷한 내용의 세련됨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중의 앤 여왕이 그냥 바보라서 공작부인한테 그렇게 놀아나는 게 아닙니다. 공작부인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개인사적인 무엇이 반드시 있거든요. 또 한여로 나오는 에비게일도 집요하게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가 분명 자기가 살아온 이유 중에 뭔가 있습니다. 단지 이유가 없는 막장으로 흘러간다기보다는 그 주인공들의 욕망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다가 결국 어떤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재미가 상당히 세련되고 재밌더라고요. 또 이런 것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대중들이 좋아했던 소재이기도 하고 세련됨과 대중성 이 사이에서 정말 줄타기를 잘하는 작품이더라고요. 특히 여자들이 보기에 의상 같은 게 아주 아름다운데 동종의 건물 모습들 복도에 걸려있는 그림들 그리고 의상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참 시나리오도 재미있고 연기도 좋지만 보는 재미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의 동성애 코드도 나오고 하는데 배우들 연기를 잘했죠? 네 특히 뭐 여우주연상 수상한 앤여왕 같은 올리비아 콜멘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일단 앤여왕의 캐릭터 자체가 반쯤은 정신이 나간 듯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연기거든요. 이런 건 참 고난도의 연기일 텐데 그걸 너무나 멋있게 소화를 했습니다. 앤여왕의 캐릭터가 없었다면 이 영화는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눈이 즐거운 영화 그렇죠. 그냥 보고 있으면요. 그 궁중시대 영국 18세기 17세기 그때 그 미술들이 너무나 탁월하게 재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재미도 아주 탁월합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을? 저는 영화 8점 보고 싶어요. 오 높은데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고. 더 와이프도 글랜클로즈 연기가 굉장히 좋고 더 와이프는 장년층이 많이 보이던데요. 이것도 반전이 있는 영화라서 더 와이프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또 이 영화도 추천할게요. 음악은 뭐를 준비하셨어요? 음악은 아무래도 엠마 스톤이 주연했던 영화 라라랜드의 사운드트랙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세이리 오브 스타스 준비했는데요. 안볼까 관점도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네. 아무래도 앤여왕이라는 소재가 한국에서 익숙한 소재는 아닙니다. 또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화려한 액션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권산증악의 쾌감이 있는 영화도 아니거든요. 단순한 오락영화를 원하신다면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요. 근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기 때문에 절대 지루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볼만한 영화라고 추천드립니다. 8점이면 꽤 많이 주셨네. 그렇죠. 이정실씨 저는 막장은 안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보고 싶어지네요. 김명심씨 오랜만에 주말에 영화 보러 가야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영화는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였습니다. 권혜경씨도 제목을 다시 한번 이 제목이 팍 이렇게 더 페이버릿이 앞에 있어갖고 그렇죠. 원자는 그냥 더 페이버릿입니다.